아 뭐야 얜 또 달려들 것 같은데 아니네 아니 왜 자꾸 내 아래에 있어 얘는 저것도 튜토리얼 라고 말하겠죠 제작진이라면 피카츄 아니야 오지마 제발 저걸 어떻게 피하지 아 슬라이딩이구나 슬라이딩 오케오케 슬라이딩이구나 하나 둘 오이 또 다루다루다루다루다루다루 다루다루다루다루 팁으로 2000시간만에 깰 수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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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랑 같이 뛰면 안되지 다루다루다루다루다루다루다루다루 다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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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따가 체력이 너무 많네 얘는 근데? 아 자꾸 내 쪽으로 오지 말라고 아니 자꾸 내가 점프해서 도착할 딱 그 자리 있어 인공지능 왜 저래 아 진짜 아니 저기 점프 아 진짜 와 인공지능 왜 내가 점프할 자리 있지 좀 말라고 그렇게 해야돼 아이씨 야 변하고 벗어? 아이씨 반대로 했다 어? 어? 45번 2번 감사합니다 안 돼 이거 저작권 저작권 안 돼 안 돼 막 있어 박았어 뼈 ㄴ 아아 저구나 하고. 아니 진짜 부원 감사합니다 enteo 저거 어떻게 빼라고 이거를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꼭 내가 내가 착지할 곳에 자리를 해가지고 하아 하아 하라 호이 호이 그치 따르대루 따르네르 따르더очку 따르대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르나라라라라라라라 따르나라라라라라 따르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니 이거 같이 점프하면 어떡해 아니 점프 좀 그만해 니 점프는 내 전여물이라고 이 게임에서 너네 점프를 하지마 따르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진짜C 내 피할 수 있게 점프하 그치? 그치? 오케이? 아 진짜 거기서 니가 점퍼라면 어떡하냐고 그치? 하 진짜 지스 내가 피할 구성은 만들어줘야지 솔직히 오케이? 그치? 그치? 해주고 아 그게 맞냐? 처음에 한 대를 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은 그치? 아 뭐야? 처음에 0 데미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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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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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케이 아 아 진짜 아 미치마 갈 곳까지 하다가 내가 뒤로 꺾으니까 멈춰 와 진짜 와 진짜 다시 다시 천천히 여기서 점프 날고 점프 자 자 오케이 요쪽으로 충전됐죠 아니구나 충전인줄 왔지 아 진짜 거기 아 뭐 있어 진짜 이거 나 어떻게 내가 멈출 곳을 그렇게 잘 찾아내 말이 안되지 오케이 마이다 잠깐 마이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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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직도 키가 헷갈려 오케이 오케이 마이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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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침 좀 가자 마이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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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간다 막 집중합니다 말리지 마세요 지금 이거 이제 방송용 게임 아니고 예 제대로 갑니다 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처 맞지마. 이상한거에 처 맞지마. 어. 아 진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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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pp. 다시. kr2 다시. 에스카이피아님 들어가세요 저게 피할 수 있는 각이 나오긴 해 방금 그게 그게 왜 맞아 아 죄송합니다 이어폰 빠져가지고 마이크랑 저거 생겼어 첫 비트 근데 이 게임 보다보니까 동반 감추전 완전 무결노말 같아요 미알카스님 응원 감사합니다 아 그 뭐지 저거 저거라서 아 그 뭐지 이어폰 빠지면 스피커랑 마이크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 다시 잡히고 스피커 마이크 스피커 마이크 무한반복 되가지고 저렇게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방금 할 때 무조건 그 스피커로 끼고 있어야 해 아 이어폰을 아니 얘가 지금 내가 달리 니가 달리지 점프할지 멈춰들지 중간에 가다 멈출지 이게 하나도 안 나타나 그게 나타나야지 내가 뭘 중간에 뭐 드리프트를 하든가 니 이거 봐봐 아이 슬라이딩 아이고 진짜 아니 동반은 그 판정이라도 자비롭거든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잇 아 씩 맞을 뻔 했죠 오케이 패턴 다시 정리하고 그치 아우씨 점프 그치 이쪽으로 피해줄게요 그냥 오던가 뒤로 가던가 그치 와 올려면 와 투어합시다 일단은 그치 최대한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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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빡치죠 아씨 그게 맞냐고 오오 점프했는데 박췄죠 이제부터 문젠데 또 위치를 액 제발 벅 Fusion 손 젠 젠 벅 벅 벅 벅 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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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투어 한번 해보자 그렇지 슬슬 빡칠 때가 됐는데 오케이 빡쳤죠? 어 앗다 그거 맞으면 안 되는데 아 그렇지? 아 아 진짜 패턴 진짜 yes ye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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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그런데 형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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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못봤어 저거를 무슨 키가 있을텐데 진짜 공격키 X요 디폴트는 X로 정해져 있어요 아 근처에 있으면 자동이구나 오케이 알겠다 저기 근처에 있으면 자동으로 쳐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로 못 가나? 안되네 네네네네네네네 뭐야? 엔테넷? 뭔가 그거 같은데 어 이거 역시 이런거였어 그렇지 이거랑 보자 아 이런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 날개는 이게 낫다 날개는 이게 낫다 그치? 아 디폴트구나? 오케이 아 디폴트구나? 아 오피트 없고 포지션 없고 나머지는 없죠? 일단 세이브 해놓고 가자 저는 무리를 걷는 사도입니다 그치? 뽕! 뾰로롱 뭐야 이거? 포니테일이야? 잠깐만 아 잠깐 야 포니테일이면 머리를 어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는 뭐해야 되는거죠? 저흰 다 끝났잖아 짜다단 짜자잔 짜잔 그치? 짜다단 짜단 짜자 이렇게 가서 저거 아 잠깐 여기 그거구나 일단 그럼 마을로 한번 가봅시다 왜 잠깐만 저 위로 갈수있나? 여기 갔던데 저? 저거 아 오케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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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하아 그래서 그래서 됐잖아 가자니까 어 그 다음 뭐지? 아 아 기트 열리는구나 오케이 이게 열렸으면 뭐 뭔데? 뭐지? 저쪽 열려나? 저쪽 한번 봐야될거 같은데 이거? 여기 못가고 저 아래가 열리는게 뭔 소용이지? 어디가 동굴이요? 없는데? 어디에 동굴이 있다고요? 못가 지금 어디 말하시는거야? 응? 아 이 빵이기가 뜯는구나 물 때문에 잘 안보셨어 나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주고 그치? 야 아니 시야가 절망적인게 아니고 봐봐요 아 여기구나 아니 위도우메이크가 이걸? 아니 위도우메이크가 이걸?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원가리들이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어 야시 저건 못 넘어가네? 저걸 어떻게 넘어가지? 위로는 못 날아가거든요 그럼 아래쪽인데 네 차스님 다시 안녕하세요 이거 아닌건가? 저기까지 못가는데 이거 이런사람 못가요 조회가 아니라는건가? 아닌데? 근데 조회밖에 길이 없는데? 여기 뭐 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이거 부숴야되나? 아 저걸 부수면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아래로 가야지 밑쪽이 길이 없어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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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여기서 부터가 아니고 요기 도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아니 뭐야 아..저거 겁나 빨리 가야되는구나 주출걸요? 아니 그냥 제작진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보스 깨기 전까지 주출라고 할거 같애 그렇지 아 뭐야 이씨 내가 저를 어떻게 예측해 와 미친거 아냐 이거? 세이브도 없어 멕시 요거까지 왔고 여기를 어..어..어..어..어..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가서 하나 둘 자.. 하나 둘 오케이 들어가고 여기까지 오고 자 밖에 오면은 세방 먹여주고 오케이 아 반대로 했다 오케이 아 왠지 지금 빤쓰러나면 술 못 빤할거 같아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해볼게요 일단 가고 자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둘 셋 그렇지 이속도로 안되면 어떡하지 오케이 오케이 보자 하나 둘 하고 아 못했네요 못했네 오케이 하나 둘 탁 하고 셋 그치 여기서 대쉬 때리고 때리고 야 이거 어떻게 넘어가 이렇게 되면 저걸 저걸 무조건 패야되네 위쪽걸 패야돼 위쪽걸 패야돼 위쪽걸 패야돼 누르기 누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누르면서 다른걸 동시에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네 좋아 Border 고맙습니다 travail 고맙습니다 지호이서 네 여덟 방향으로 다 날릴 수 있어요 드디어 제디자님 인사 한번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야 그 짧은 그 순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이렇게 가야되네 그럼 야 저게 뭐야 쟤는 저게 뭐야 어쩌라고 나무로 저러면 아 이거 다음은 터지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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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내가 꼭 점프하는 타이밍 점프해 같이 같이 어휴 드디어 네 들어가세요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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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풍홀령님 안녕하세요 가지마 제발 난 상태로 못 가요 오히려 오히려 이게 나 어 이게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오케오케오케 뭐라고 뭐라고 저걸 다 통과해야 된다고 그 짧은 시간에 저걸 다 통과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아 진짜 이거 하라고 맞는거야 아오케오케오케 오케이 이거 아 뭐야 맞고도 안 통과가 안되네 아후명님 아아아앗 아아아 아아아 아퍼라 아 아 아 아 하이 이건 무조건 체력을 달아하는 구조 같은데 맞.. 맞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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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안 맞으면서 가야돼 이거 맞췄는데? 맞췄는데.. 맞췄는데? 맞췄는데.. 맞췄게 blew 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갇힌단 말이야. 또. 어쩔건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답은 나왔는데 답은 나왔는데 그 따위로 깨라는게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완전 일단 이거 잡고 거기 저거 잡았고 아니 진짜 기호까지 잡고 지들은 깼을까? 셀티 시즈들을 깼을까 이거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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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딸기잇 잘못했다 아 자꾸 키가 헷갈려 이게 키가 헷갈리면 안되는데 이 자수 키가.. 아씨 파일이 이따가 오케이 잠깐 이거 가고 아 구글 매입 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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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거 잡았고 오래날면 자동사망이 아니구요 발끝에 레이저가 닿아서 그래요 진짜 깨는방법 드럽게 해냈다 너무 드럽다 와 너무 드럽다 아 아 아 아 아 알기 누르면 오케이 와 그거 못가네 안 돼 다시 다시 아 아 아 떨어지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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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제작진 대체 뭘 맞는거에요? 맞으라고 피로 만들어놓긴 했는데 아니 그냥 그니까 어느 특정 구간에서 체력을 달아야되는 구간이 있으면 그전에 체력을 아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것때문으로 물어온거라고 해서요 오케이 하이씨 터뜨린 딴딴 아아 진짜아아 제발 아참 위에서 점프 다 쓰고 내려오면 당연히 뒤지 아니 그 앞에 그 한 발을 뻗지 말고 최대한 웅크리구가 판정성 길어지잖아 아 진짜 아 그 앞으로 뻗지 말고 가지 왜 굳이 판정성 길어지게 그런 짓을 해 아 그런거 야이보이게 하지마 야이보인다 하지마 오케이 잠깐 이거는 이게 안된다고? 이게 안된다고? 아 잠깐 아 그 아 그냥 가면 됐네 아 슬라이딩을 해야되는거 같은데요? 보험감사합니다 다발성경화증은 뭔데요? 보험감사합니다 아 슬라이딩 안해도 되는구나 아 슬라이딩 안해도 되는구나 리아이곡소리님 후원감사합니다 아 저분도 걸렸어요? 아 저분도 걸렸어? 아 저분도 걸렸어? 하하하하하하 아 저거 갓겜이라니까 정상에 누구도 환영해주잖아 너? 드르르르르 드르르르르르 ра이이에게 일은 완전 어 뭐야 일은 완전 블링블링 해보이는군 뭐 쯔쯔고? 자 좋아 아... 그럼... 뭐...뭐? 너? 잠깐 자...잠깐만... 아니 그냥 뭐 계획이야? 뭐 어쩌저... 해서... 어... 아 근데 대체... 하... 어이C 윙 마이 플레이뀌 디르띠띠띠띠 가버려라... 아아아 이게 뭐야? 스파이더바이라이 짚어놓고 들어갔어야죠 야 방금 거 피하라고 만든 거 맞아? 야 저 파란불은 어떻게 피하는데? 저 파란불은 어떻게 피하는데? 아 저거 무조건 부숴야 되는구나 미친 거 아니야? 와 야 들어갔어야죠 아 따가워 오케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이것만은 그치? 가나 피카츄 너로 저겠다 아이씨 얜 원거리로만 잡아야되나?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아 그냥 들어가면 안되죠 들어갔어요 아 망했어요 오케 아이스 아 이거 다 맞으면 어떡해 멍청아 다시 갈게요 다 맞으면 안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이쿠타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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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말로 야 이거 같이 오면 어떡해 로봇팔이요? 집에 놓고왔어요 가스불 깜빡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가끔 집에 가스불 깜빡하고 나오잖아 그런거랑 똑같아요 야 진짜 진짜 빡쳤죠? 이거 뭐야 잠깐 힐탄이야 설마 저거? 힐탄인데요 저거? 왜 저딴 보스가 다 있어? 망했어 이거 저 터진 순간 망했다고 보면 돼요 하나는 괜찮은데 두개는 절대 안돼요 뒷번째 마요? 가스 공격 기준이 되겠어? 가스 공격 기준이 강해져서 저거 좀 더 깜짝 이야기보는? 저거 좀 더 깜짝이야? 잘 쥐 괜찮은데? 저거 좀 더 깜짝이야? 아니 진짜 그 같이 오면 어떡하냐고 나보러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이게 안 돼 안 돼 그치 아이씨 아니 날개신이 끝까지 했는데도 저걸 못 넘는다 이게 말이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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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느냐 저기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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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여기가 끝이야? 저기 닿기 전에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 힐탄을 먹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 진짜 안 된 거 안 된다 저까진 괜찮아 어 저까진 괜찮아 아 진짜 좀 이상해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치? 안 돼 안 된다고 그치? 저것만은 절대 안 돼 지금 아 얘는 애초에 저 근접 자체가 허용이 안 되네 안 돌아가 아 그냥 게임을 안 할게요 이거 돌아가라고? 나보러?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이런 게임을 돌아가서 아니 돌아가면서 스토리를 볼 볼 정도 그 정도로 가치 나한테 가치가 느껴지는 게임은 아니야 그것도 거기다가 뭐야 이게 한글로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아니고 일단 내 입장에서는 잘 파악을 못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안 돼! 아 진짜 씨 아 진짜 씨 아 진짜 저 스파이더마인 진짜 그래 이게 문제야 하나 둘 셋 그치 안 돼! 안 됐다고 그치? 아니야 하루zh V 엘로 월드 영어 윗 껌 원TP 무세날듬 따라따따빠이 서띵도빠이 얍 보이 배는데 안 배주는구나 마이수이거 이거까지 괜찮고 그 뭐지? 아 저 그래 새우 미사일만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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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장 문제야 그치 내 지금 뭐 총알개수라고 으어어억 그치? 총알개수라고 보면 돼요 아이씨 피할 수 있게 패턴을 내놓으라고 아 인간적으로 피할 수 있게 나와야지 시스템적으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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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이씨 피하지 말라고 죽어버리라고 거기다 똥 쏘는거? 인간실의 끝이 노래했다 골렘에 코를 넣은 게다다 이건 유머다 다른 골렘들은 이걸 적절히 재밌어한다 다른 골렘들은 이걸 적절히 재밌어한다 다른 골렘들은 이걸 적절히 재밌어한다 아이씨 아니 이런 피지컬게임이 운을 넣는 게 어딨어 오우 오케 아이씨 진짜 아이씨 아니 운이 없으면 아예 못피하는 그거는 말이 안되지 다른건 몰라도 어려워지는건 몰라도 아 일단 일단 계속해봐 아이씨 아이씨 야 이건 안되지 야이씨 거기다 아 진짜 근접쪽 저 고무 근접을 왜 터지면 근접을 해야지 왜 근접을 안하고 막 미사일 똘똘똘 쏟아 다 터지게 만들어 저게 문제야 이거 이거 봐봐요 미사일 쏘았는데 이게 터져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저걸 못써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차라리 앞에 터지면 그나마 나 어차피 제가 앞으로 오거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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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이씨 점프타이밍 점프타이밍 강제로 고정시키는거 봐라 아이씨 무적시간은 상대한테나 있는거에요 여러분들 무적시간은 상대한테나 있는거야 걱정마세요 예 고작 어? 고작 주인공 따위한테 그런 버프가 있을거 같아요 고작 주인공 따위한테는 그런게 필요없어 애초에 그런게 있을정도로 친절한 저거였으면은 애초에 그런게 있을정도로 친절한 저거였으면은 이정도로 친절한 아이씨 한대까지는 괜찮아 한대까지 안돼 안된다고 고작 주인공 따위한테는 그런게 이거라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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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라 너로 정했다 몰라 일단 일단 딜부터 때려넣어 딜이 우선이야 이거는 힐보단 야 망했다 엘 nee Sag 엘 엘 엘 sådan 엘 이 엘 엘 엘 여러분들 즐거운 캐릭터 여자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Hej le uan 여러분ead jo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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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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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ice, nice. AP 물질 개사기네. 하하하하 퐁퐁퐁퐁퐁 참.. 나 진짜 이씨.. 하아.. 초반에 멍하게 잃어버린 체력이 너무 아까워 이거는 이런거 이 딴 게임하면서 누가 희열을 느껴요 대체 누가 그래 겁나 신기하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 안맞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그게 그렇게 터지면 어떡해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저정도 괜찮아 안괜찮아 금딜이 더 세요 확실한 건 금딜이 더 세요 근데 얘는 금딜조차 시도조차 못하네요 근처 가면 죽어요 내가 죽어 내가 그냥 100 100딜 맞고 죽어요 고도 저의 목적왕 저는 정보 정보 저의 목적왕 아이씨 힐탄 벗은다고 저거 아예 못벗었네? 아니 힐탄이야 그거 아이씨 아이씨 힐탄 벗엠 진짜 힐탄 벗엠 아 펫도 개파나나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Q. Q. 참. 이거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피하는 동안 깨벗아야되는걸 주면 그런거 배우면 안되지 피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조금만 더 가르쳐주세요 고정도 깨끗하게 북극장 와왁 컷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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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어디 안정보역이 하나도 없으면 어쩌라는 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아까워. 진짜 말없이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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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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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뭐 돌아갈 수 있다는 건가?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제 나가면 돼? 아 드디어 겠다 아 시스템적으로 이걸로 못 나가니까 저걸 해놓은 거구나 그러면은 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건? 아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니야 잠깐만 능력도 잃어버리면 어떡해 아니 저기요? 아니 능력도 이러면 2단 점프 안 돼요 지금 슬라이딩 거 없어 미쳤네 저거 아닌 거 같아 결론은 이리로 가야 돼 아닌데? 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참 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딴 마을로 돌아갑시다 마을 뒤쪽이라고요? 여기잖아 아니야? 아 뒤쪽이구나 저기요? 저기요? 어쨌든 오늘 미고바위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더 못 해먹겠다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こちら 그다음에 RO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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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